그랬죠 요즘에는 또 조립식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반토막 돼 있었는데 잘랐어요 네 거기 없어요 없어요 반대쪽에서 좀 그 사이에 신부지 사이로 낀 것 같은데 가지고 다른거 더 갖고 오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시험감독 갔다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험감독하면 얼마죠 궁금하네 나도 가고 싶네 말도 마세요 보통 이제 시험감독 갈 때 앉아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앉지 말라 그래가지고 3시간을 서 있었어요 나 가뜩이나 무릎부상자인데 아 그러시구나 아시잖아요 십자인들 때문에 이것도 못났었던거 그랬는데 내가 3시간 세워놓고 공을 약간 휘두릅니다 사실 과학실에서 자세검당 하시다 보니까 이정도는 뭐 내가 대충 해놓고 쓰던 버리고 또 자료지원실에 그 맨 처음에 봤을때 뭐 사셨나 싶어가지고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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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0부터 시작하셨어 네? 0부터 시작하신거 아니에요? 이거요? 어 그런 셈이죠 대충 고등만 하는거 이런거 어허 룰박스 룰박스 오 어 자석이야? 자석이었구나 아 이게 정말 좋으신데요 그냥 보이게 넣었습니다 이야 까먹은게 뭐가 있어? 어 이 친구는 네 셋째입니다 셋째가 아닌 둘째에요 벌써 셋째까지 만드셨어요? 지금 바지체 하나가 스페어잖아요 나온다 이제 아 귀엽다 뭔가 시컵도 어 다갖고 오셨어 살림성에 다 좀 어머 귀여워 상어 아 아트박스 때 산거 오 전화기 저 전화기는 우리때 전화기인데 내가 민녀석 질러다가 바이얼 돌려서 노트북 저거 5천원이든가 이거 엄청 무거워 안 써도 돼요 요거를 요거해서 이걸로 바꿔도 되고 바꿀숨 제가 인싸용하고 아싸용하고 다행했어요 인싸용하고 아싸용하고 다행했어요 자 의자 의자 의자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저기 하셔도 되고 이게 그 의자는 제가 딱 요거 아 저게 아 기어로 한번 오우야 이제 애들만 앉히고 좋아하셔 좋아하셔 누가 안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애들만 앉히고 끝나는데 이제 애들이요? 아 저게 아쉽네 스포파를 갖고 왔어야 했는데 아 그건 다음에 아 그냥 다음에 집에서 서너 팀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들고 가 아 요즘 서너전선 하다보니까 지금 하시 하시 아 서너전선 게임 하신대요 어 거기 나오는 이제 애들로 어 그러니깐 저기지 저거 갖다놨지 아 어 으 여성 모시는 분들 웃으실거예요? 되게 응 죄송해요 케이크는 못 구했어요 여기 아 아 지금 뭔가 떨어졌다 응 뭘 찾으세요 이게 조금 아 여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제깔렬 아니 물량 어 부러졌다 네 뭐예요 뭐예요 왜 부러졌지 이게 뭐지 부러졌네요 아 아이고 위스키가 오 위스키 위스키가 지금 빨리 수리를 해요 상상도 못한 정체로 잭다니엘 빨리 수리를 해요 이거 있다가 보시면 돼요 아니 없어요 두 병만 넣으면 돼요 접착제 있으니까 네 그 있다가 수리하면 되고 잭다니엘 사이즈가 두 개네요 아 위스키 좋다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랬는데 지금 큰 거가 뿌각이 났어 목걸이도 있네요 완전 귀엽다 공룡티 공룡티 되게 예뻐요 아니 어느 분이 파시겠네 저도 키그마가 전문이기 때문에 촬영 부스가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저 했다가 완전 예쁘다 저도 넘어갔습니다 원래 컨덤 하셨었는데 어비치로 꼬셨어요 당사님 때문에 이런 사악하신 분 마틴이라고 뭐 강연은 안했어요 캣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이거 딱 걸어놓으면 좋겠네 이런 거 봐 그니까요 집에 좀 옷걸이 있는데 옷걸이는 없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이러면 이제 강사님께 저기 신발 사다 드려야 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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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